후보부터 만나보겠습니다. 김성철, 대유람, 서인국, 유승호 아주 쟁쟁한 후보들이 올라왔는데요. 저희가 시상할 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안타깝지만 오빠는 제 마음의 사위에요. 우리엄마 사위상 세상을 움직이게 한 기름이 3가지가 있대요. 석유, 휘발유, 승우유 만두 보내주세요. 만두 보내주세요. 됐어요? 됐죠? 됐죠? 오빠 요새 복싱 배워요? 아님 태권도 격투기 내 마음의 치명상 요새 귀엽다는 말이 바뀌었다던데 아세요? 귀여운 걸 보면 이제 유람해 아님 태권도 격투기 내 마음의 치명상 아 남을까? 딱! 아님 태권도 격투기 내 마음의 치명상 아님 태권도 격투기 내 마음의 치명상 아님 태권도 격투기 내 마음의 치명상 어쩜 하나를 얘기하면 열을 해요. 항상 그 이상 제가 원래 철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저 철 들었어요 정말이에요 김성철을 마음에 품기로 했으니까 우리 맨날 끝이사 좋아하잖아요 엔딩 여자 손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윙크 곰돌이 윙크 잘 보세요 여러분 솔직히 나만 안의 거 같지? 역시 멋있어 됐어? 감사합니다 아 저희도 엔딩 여자 그쵸? 예 그냥 볼 찌르고 윙크하는거? 게임으로 했었나? 게임으로 포도한 거 됐어요 오빠는 왜 맨날 그 자리에 있어요? 계속 거기 있을 거예요 내 맘속에 항상 요새 사람들이 예쁘다 예쁘다 귀엽다 귀엽다 멋지다 멋지다 하니까 세상이 오빠 것 같죠? 딱 기다려요 온나라를 서인국으로 만들 테니까 고 됐어요 마지막 188원 더 이쁘다 머리에 콧고 한 번 찍어보자 머리에 콧고 한 번 찍어봅시다 이럴 혜진이 지금 지어 짜세요 그냥 저를 그냥 이따가 더 떨려고요 네 쫙쫙 짜십시오 다실게요 네 이거 뭐하러 게임하러 그냥 인대포즈 무슨 의미가 있는 거야? 빠르게 한 번 하실 수 있으세요 5초 안에 게임을 하더라구요 현타한 것까지 할게요 왜냐 우리 시간이 5초밖에 없어 이 시간이 5초밖에 없어요 시작! 된 거 아니니? 그때 알려줬던 게 아 예쁜 표정 새로운 거 해도 돼요? 어 새로운 거 공돌이 잉크 공돌이 잉크 공돌이 잉크 손을 이렇게 따라해보세요 두 손을 이렇게 만들어요 그렇지 그리고 잉크 표정 표정 예쁘게 표정 예쁜 표정이었죠? 눈을 못해 예쁜 표정 시작 시작 됐다 됐다 됐니? 맞을 수 없니? 됐다 됐다 수고해 주신 김성철, 배유람, 서인국, 유승우 배우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하며 4개월 뒤 더 뻔뻔스러운 엔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커밍순 소원은 개밀스러운 엔딩으로 돌아오는 city 인사의 일부 소개해보시는 pare aval وال psych Zak